여기는 가락동에 위치한 명인밥상입니다 작년에 여기 리뷰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유튜브와 인스타 합쳐서 조회수가 200만이나 나왔던 곳입니다 내장 규모는 400평이고요 대형 룸도 1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찬이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내 팩에 만원밖에 안 합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문한 메뉴가 나왔고요 어떤 메뉴를 주문하더라도 반찬은 20여가지가 나오고요 전부 셀프바에서 리필이 가능합니다 주문은 고등어구이 밥상 15,500원과 간장게장 밥상 3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여기 게장은 자극적이지 않고 너무 맛있어요 간장게장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게장 미쳤어요 웬만한 간장게장 전문점보다도 훨씬 맛있습니다 이렇게 시래기국도 나옵니다 게딱지에 밥을 비벼 먹는 것은 사기입니다 간장게장 주문했는데 양념게장이 서비스로 나오네 이번에는 고등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도 겉바속촉에다가 고소하니 정말 맛있네요 반찬이 워낙 많으니까 밥을 적어도 두 그릇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 반찬들도 하나같이 너무 맛있어요 와 여기도 레전드다 이거 보관이죠 이거랑은 오늘의 전통은